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글의 일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년 4월 문제고요. 도널드 그리핀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 하나하나 이제 따져주면 되겠죠. 미국의 순서대로 생물 물리학자이자 동물 행동학자인지 자, 봐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미국의 Myophysicist, 생물 물리학자 그 다음에 Animal Behaviourist, 동물학자인 거 맞죠? 그쵸? 자,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어떤 동물의 이제 내비게이션 어떤 얘네가 가는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항해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움직임이라는 거,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각과 관련된 어떤 생물학이라든지 이건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수학교수인 삼촌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걸 확인해줘야 돼요. 자, 그가 어렸을 때 삼촌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 나와 있는데 이 삼촌은요. 하버드에서 생물학을 했대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수학이 아니죠. 생물학 여기 봐보세요. Biology라고 나와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니게 되는 거죠. 정답은 쉽게 잡힙니다. 여러분. 2번이에요. 너무 쉽죠, 여러분? 나머지 것들을 그냥 우리 확인하는 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박사학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Geology 하면은 이제 동물학에서요. 하버드 이제 대학에서 1942년에 그는요. 증명했습니다. 뭐를 증명했냐면 박쥐라는 게 Emmet이라면 이제 방출하다라는 뜻이죠. 자, 고주파음을 방출한대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들이요. 로케이트,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체를. 물체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데 뭐만큼 작은? 날아다니는 곤충만큼 작은 물체의 위치를 찾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3번도 맞는 거죠. 4번은 이 럭펠러 유니버시티에서 최직 후 연구를 멈추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교수가 되었고요. 이 럭펠러 유니버시티에서. 자, 그 다음에 그가 리타일 했대요. 이 럭펠러 유니버시티에서 리타일 하면은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근데 그는요. 그의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맞죠.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동물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지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봐보죠. 자, 그리고 그는요. 계속해서 프리젠트 보여줬습니다. 페이퍼이란 건 논문이란 뜻을 가지.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셔널 앤 인터내셔널 미팅스. 국제, 그 다음에 뭐 국가, 국내에서 미팅에서 어떤 페이퍼들을 제출했는데 자, 1970년 후반에 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동물이 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포자스.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생각하고 리즌. 자, 추론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도 5번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확실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아하는 또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